자, 오늘 해볼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에서 배그 모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워존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그라이크 게임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과연 더 재미있을까? 궁금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 캐릭턴가? 오퍼레이터 연합군, 동맹군 연합군, 미군이야? 어? 니네 미군이야? 자, 이 모던 어페어를 산 사람들은 이 캐릭터 다 고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동맹군 이제 뭐 어? 러시아군 뭐 그런 유럽? 음 연습 오리엔테이션 들어가라고? 어디로 들어가야돼? 연습 모드인가? 아하! 다시 플레이 오우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저기로 치워놔야겠다. 자, 시작했습니다. 탁자에서 장갑판을 획득하세요. 본총을 들고 있네? 총알 이건 뭐야? 장갑판? 장갑판? 아, 이거야? 조끼에 넣어? 4번을 눌러 장갑판을 사용하세요. 어? 뭐야? 이게 그 에이펙스의 실드 같은 건가? 방금 파란색 게이지가 올라갔는데? 오, 전자동 M13? M13은 뭐지? 어, 에이펙스 실드네. 오오 이 찰진 느낌 음 무기를 거취한다. 아, 이 따다닥거리는 소리가 이제 장갑이 파괴되는 소리야? 음 거취하면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 중작과 교전에 적합하지. 전투 기본훈련 완료. 전술지도를 활용하세요. 전술지도 열기.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계약이 어딨는데? 재, 재보급. 음? 일로 가란 얘긴가?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계약, 계약이 어딨어. 음? 이건가? 이건 어떻게 먹어? F? 응? 확보해? 상자를 획득하라고? 세 개를 뭐라 하는데? 상자 세 개를 뭐래. 상자가 어딨는데? 이건가? 오! 방탄판. 아, 이 독보기가 있구나. 이게 뭐야, 난쟁이? 이 파란색은 뭐야, 이거 뭐 와우야, 이거? 파란색이 더 좋은 건가? 뭐지? 뭐 등급이 높으면 총이 더 좋아요? 에이펙스랑 갔다고? 에이펙스가 어떤 거였지? 느낌이 생각이 안 나네. 뭐야, 이거. 야, 전설템 나왔다. 울프 화이트. 소음기 장착 기관단 총. 무기는 몇 개씩 들고 있을 수 있어? 무기는 소총은 한 자루예요? 두 개? 두 개는 어떻게 바꾸지? 아! 아, 이렇게 두 개? 2, 3번. 2, 3번. 응? 울프바이트 난쟁이. 아, 1, 2번으로 스왑이구나. 어, 1, 2번으로 스왑이고. 울프바이트. 자, 어디로 가라고? 현금을 수색하라고? 6,000원을 모으세요? 이건 뭐야? 장갑판 번들? 5개를 준다? 오오오. 번들? 오오, 번들? 오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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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오오, 번들? 오오, 번들? 엠을 이용해서. 이게 주황색이 난가? 파란색은 뭐야? 파란... 파란색은 뭐야? 보급 위치? 여기? 팀원을 살리거나. 무장투하 표시계를 구매해라. 무장투하 표시계를 구매해라. 요청해? 어떻게 요청해? 아, 이렇게 슈루탄처럼 던지면 연막이 피어오르고 걸러 떨어지는 건가? 아, 네. 키세루이님. 3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개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마시면 죽냐?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무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세트 중에 고르는 거야? 이게 뭐, 뭐지? 이 템을 먹는 게 아니라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커스템 해놓은 걸 고른다고? 아아 그니까 게임을 시작하면은 내가 커스템 한 거를 들고 아,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불러오는 거구나? 내가 이해한 게 맞, 맞나? 그치?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이거 구린 거 같은데? 플레이어 아, 커스텀 조용히 해. 아아 얘가 내 친구였구나. 야, 지금 이제 자빠져 얘. 어? 바나나 껍질 밟았냐? 부활. 아, 이거 게이지 채운 게 유지가 되네? 유지가 되네? 초기화가 안 되고? 흑아나와. 확인해. 흑아앓. 구웡아앗. 흑아앓. 캣. 장갑판을 바라보며, 왼쪽 알트를 누르세요? 여기 방탄복이다. 흑아와. 아아. 알트키가 핑이야? 뭐야 캡슬라기 지도야? 아 핑이 알트키구나 이건 좋다 찍어 자 어떻게 하지? 두번 눌러 위험지역 표시? 아하! 두번 응? 인벤토리 아이템을 내려놓는다고? 이거 요청하기? 어어 슬라이딩되고 아 다음 입문준비 훌륭하다 훈련을 완료해 보상을 획득했습니다 배틀로얄 연습하기 배틀로얄 연습 음 훈련 플레이 카르스트강 체석장 시프트를 두번 누르면 전력질주한다 우와 고통 ㅎㅎ 기도머리빨도신 무어전해 온걸 환영한다 지휘권이 잠겨있어 전달 불가 지도열기 여기도 밀대가 있네 한국이 강화 배치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전술 지도에 있는 흰 원은 가스의 위치고 시간은 가스가 살포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킨다 어? 시간? 시간이 어딨는데 시간이 어디 나와 있는데 내리라고? 어 스페이스 오케이 내린다 낙하산 어 낙하산 이거 낙댐 있어요 이 게임? 어! 살려줘 뭐야 죽었어 하핰 여기 뭐야 까몽이야? 까몽이 왔는데? 이기면 살아난데 여기 수류탄 있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마지막 게임이다 어디로 가야돼? 이런데 아이템이 있지 않나? 무기와 탄약을 찾아 무기와 탄약을 찾아 무기와 탄약을 찾아 권총밖에 없어 이 연사총인가? 762 스틸커튼 마우저? 이건 뭐지? 기관총인가? 뭐야 죽었어 죽었어 야 우리 동료들은 다 어딨냐? 오 보급 샷건도 있고 샷건을 좀 써볼까? 음 샷건은 조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이거는 그냥 힙샷으로 쏴도 되려나? 보급위치? 어디야? 이 정도에서는 낙 없겠지? 이 게임 힙샷 안 맞음 샷건은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 그래도? 샷건이니까 보급위치가 어디야? 보급위치가 어디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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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핑 보급위치가 카트 표시야? 이건가? 어 저리로 가면 돼 야 저 가스 똥가루 날라온다 똥가루 여기서 뭐하면 돼? 뭐 사라 그랬지? 장갑판 사라 그랬나? 나 2600원이나 있어 지금 장갑판 장갑판 샀다 간다 아니 조준이 좀 시간이 걸리네? 새끼들 내 맛을 보여주지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볶은 고추 이 택기가 간다 아 맞았어 맞았어 안죽었네 아 이거 그 에이펙스처럼 죽고나서 마무리를 해야되요? 가스 지역을 피해서 철수 지점으로 이동해 행운을 빈다 이건 뭐야 오이 깜짝이야 아 개놀래라 아 깜짝이야 이거 포션은 어떻게 먹어? 어? 슉? 어어 자동회복이라고? 어 야 똥가루 온다 똥가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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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가루 똥가루 헤헤 헤헤 탑3안에 들었다 잘했어 내장존중 앱 헤헤 어 흐흐흫 음 뭔가 강해진 느낌이 드는군 흫 흫 흫 승리 자리아 동윤지 님이 모던어페어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인생삼촌 님 28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경직된 팔은 뭐야. 우승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제 일부 끝난 거야. 게임 나가기. 자 디스코드에 들어가볼까. 여보시오.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면서. 새로운 전자오락 환영한다. 모던어페어 워쩡이라는 게임이 나왔대. 의무의 부름. 전쟁지역. 아! 갓! 땀베드! 어디 한번 가볼까? 어 잠깐만 나 한판 하고 있는데. 한판 하고 있어. 어 오케이. 이거 어 오케이. 이거 프리셋은 어떻게 수정해? 내가 왔다 이 새끼들아! 프리셋 어떻게 수정하? 어딨지? 무기고에 가야 되나? 방탄판을, 방탄판을 넣어야 되는데. 사제 홀로그램 조준기. 어, 킬스트릭 선택. 돈! 아 레벨 올려야 돼. 음. 4레벨 찍어야 돼. 그레이모아. 드론. 방패 포탑. 아! 시비도야? 야 워존에서는 선택한 킬스트릭이 적용되지 않은데. 왜 불가어. 백두산이. 안된대. 마르고 달도. 이 노래 근데 불러도 되는거야?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온거? 무기고. 부르면 안되는 노랜가? 불러도 되는거지? 음. 무기 레벨을 올리지. 옛날에 국가로 쓰. 옛날에 국가로 쓰. 옛날에 국가로 괜찮지. 나 그 무슨. 북한 애들이 쓰는 그런건줄. 이게 뭐야? 도안이 뭐야? 무슨 DMR 도안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아 혹시나 해서. 나의 주체사상이 검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무기 세팅된거야 이게? 근데 얘들 뭐 하는게 없는데? 뭐해야되. 손목씨. 나 죽여야하는가? 아씨 깜짝이야. 왔구나. 아 뭔데. 아 괜히 놀래라. 어 왔어? 지금 한판 하고 있어. 나 이 게임 초본데. 나 지금 한판 하고 있어. 나 이 게임 초본데. 저 쩔쩔 좀. 쩔 좀 해주세요. 쩔? 쩔. 알았어 쩔. 쩔. 이 게임 재밌나요? 네. 쩔 한판 받을때마다. 시청자 천명씩 넘겨라. 그리고 바로 사라지기. 쩔 한판 받을때마다 시청자 천명씩. 그리고 사라지는. 이거 뭐 해야되는거 있어? 이거. 그 전투 들어가기 전에? 없어. 아 그냥 하면 돼? 나 들어와. 나 들어와서 다 죽이면 돼. 잠깐만. 지금. 친구. 너 자동이 자리아 동인지지. 어? 어? 너 아이디 뭐야? 자리아 동... T-R-A-N-T-H. 자리아 동인지는 누구야? T-R-A-N-T-H. 아니 이거 자동 아닌가 본데? 이발합니다. 자 이거 친추를 해야될거 같은데? 자 친추부터 해볼게. 자 친추부터 하겠습니다. 마크서 게이지. 오케이. 그 똘삼. 아이디 좀 그 디스코드에 써줘. 그 나 배틀렛 아이디 몰라. 아니 그. 오존 안에 들어가서 추가해야 되나? 오존 안에 들어가서 그 액티비전 아이디로 해야 돼. 그 그냥 아이디가 아니고. 아아. 액티비전 아이디로 해야 돼. 아마 그럴거야. 아 배틀렛에서 해도 된대. 자 지금 먹은거는. 트로피 시스템이라고. ADS에요. 아시죠? 그 디스코드에. 야가가 쓰는. 자가가 쓰는. 배틀 태그 좀 적어줘. 어. 슉! 트로피 시스템. 친구 들어가서. ADS는. 오토매틱. 아 똘똘똘이 있네. 트랜스가 없는데? 스페셜. T-R-A-N-T-H. 내가 이따 추가할게. 이따 추가할게. 내가 이따 추가할게. 어. 아 태준이가 내가 돼있으니까. 오케이. 태준이 초대하면 이따가 초대한대. 아저씨에게 알리세요. 어. 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호야하님. 아 이거 축하드려요. 님들 이거 고개 돌리는거 없어? 달리면서 고개 돌리는거 없어? 아. 죽을래. 아. 욱수리 발톱. 나도. 지금 뭐 하고있는거야 아니면 뭐. 자동은 하고있대. 나 지금. 나는 한판 하고있어. 한판 돌리고있어. 아 한판. 이게 약탈은 뭐. 배틀로얄은 뭐야? 지금. 약탈은. 어. 그. 그냥. 돈 모으기 게임같은거고. 어어. 배틀로얄은 그냥 이제 배틀로얄이죠. 음. 약탈은 그냥 재미없어. 고잠. 신술프로고있어. 오케이. 티코소리 딱 키워줘. 잘 잡히자. 이거 큐이가 없어. 피킹이 없어. 원래 콜업은 예전부터 피킹이 아예 없었어. 야 팀킬이 없다고? 거친있어. 아니 큐. 팀킬이 없다고? 근데. 거친있어 거친. 어. 거친있어 거친. 팀킬이 안된다고?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어. 확실한거는. 개못하는거는 실질적인 팀킬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럴 수가 없겠구나. 거친있어. 무조건 달려야돼. 게임은. 잠깐만. 오. 오 뭐야. 한명 더 들어왔어.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랜덤매칭? 아. 아. 세명이서. 아 세명이야 이거? 어어. 세명 케이크였어? 너무 우리. 너무 벌판인데 이거. 한글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어. 시작된다. 아. 설렌다. 어떤 게임입니까. 세븐전. 택티컬. 택티컬 스위칭. 택티컬 스위치. 호미. 아아. 야 나 벌써 내려가고있어. 어떻게 된거야. 아 이거는 연습이야. 그 대기방. 배그 대기방. 오. 오케이 오케이. 야 나 헛궁 들고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원샷 원킬. 아 왜 안죽어. 아 뭐야 이거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개모대 개모대 아 이게 뭐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아 탄속있어요? 한덤 더 한덤 더 나스 한덤 더 한덤 더 죽여 죽여 가자아 아아아아 나 붕대장이야 살려줘 나 칼 어 눌렀어 M 누르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가고싶은거 찍어봐 아무때나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자클릭 그냥 뭐 끝으로 가자 끝으로 아아아 여기 어때 여기 저러가자 지금 내리면 되는거 아니야? 어 어때 여기 여기 아 피부터 채우자 와 와 여기 글자 뜨는거 봐 감성 야 내가 저까지 못갈거 같아 어떻게 아냐 낙하산 빨리 펴 아 낙하산을 펴야되는구나 뭐 건물들이 있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 어 어 돈 많다 돈 많다 살리자 돈 많다 살리자 우리편 어딨어 우리편 살리고 타자 살리고 타자 큐큐큐 그거 어디 어디로 눌러야돼 앙 앙 앙 앙며 나갔다고 앙며훈 앙며훈 저사람이 우리편인가? 아 어 나 무기가 필요해 권총런이야 파라코드 줍자고? 이거 타르코프 아니야 이거 탈수 있는건가? 오 나 차탔어 차 콜어그 타르코프 차탔어 태워줄까? 자 타 아니 아 이거 탈수있어? 이거 두명 탈수있어? 난 차타는게 별로 의미가 없어 빨리 퍼밍해 퍼밍 아 차 좋은데? 콜어그 타르코프 차 완전좋아 혁흐캇 want 흐흐흐흐 재밌다 어허흐화 최 좋아 Вас 오 총이다 총 총을 모았어 뭐야 이게 무슨 총이지? 나토? 모형 연발인가? 스카야? 연발 돼 이거? 되지 이 게임 저격촌 빼고 거의 다 연발 된다고 보면 돼 아아 너무 무리했다 또삼은 어디 있는거야? 또삼이 파란색인가? 아 이거 너무 붕신같이 했다 하지만 군락으로 가기 위해서 아 저기 위에 있네 이거 낙하사 언제든 쓸 수 있어 뛰어내릴 때 막 쓸 수 있구나 스페이스 누르면 어 거기 내가 털었어 지금 보물 소리 나잖아 응? 이게 보물 소리거든 아 뭐야 포트나이트야 이거? 아 맞아 맞아 포트나이트야 똑같아 보물 소리 따라가는데 보물 찾자 빨리 위층에 있나? 살려줘 살려줘 오오오 잠시만 나 소리를 최대로 키운건가? 소리가 안들리는데 이거 존나 개이득이다 가스 가스로 에잇잔덩이야 개잘해 근데 이 게임 싸풀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좀? 나이스 오오오 야아 쌉고임물 쌉아요 FPS 무조건 쌉으로 해야지 유프로 유프로 고프로 이 뒤에 있어 아 팀킬이 안된다 이거지 너무 좋잖아 베리 베리 황인데 통 전체 다에다가 그걸 했어 맵 전체 다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거야 아 그리고 이거 뛰면 그냥 문 박차고 들어가시니까 문 열 필요 없어 문에 달려 들어가면 서서서서 뭔데 차를 쐈어 방금 오오 무기도 바꾸고 오케이 아어어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차 타고 가자 그럼 아 저기 차 또 온다 여기 어차피 자기장 아니라 괜찮을거 같은데 아어어어 차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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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저기 옥상에 옥상에 적 오른쪽 오른쪽 빨간지붕 아파트 오른쪽 아파트 빨간지붕위 적 돌임한다 뒤모 뒤모노도 돌임한다 디딕딕딕딕딕äss 쏘라 쓰러트렸어 내가 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쓰러트렸어 어 아형 마무리하고 파밍해 바주카 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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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위층 위층이야 위층 어어어 봤어 봤어 아어어어어 뒤뒤뒤뒤뒤! 아.. 옥상에도 있고 그 옆이야! 또또또라 거 옆이야 아 여기여기여기 아니 죽어 죽어 죽는게 또 좋은 경우일거야 아.. 죽으면 좋은일이야 이런 아.. 니칭해서 날 쐈구나 어 죽었어 굴락으로 가고있어 지금 어디서 지금! 핸드폰을 쳐하고있어 여기서 나 굴락으로 왔어 지금 어어어어 살아서 돌아오시게 탈출 완료! 흐흐흐흫 어.. 탈출 완료 어.. 거기서 그 막보라 떠가지고 이긴 사람만 살려주는거야 야 나한테 어떻게 가냐? 너.. 니네 어딨냐? 어.. 밑에 있는거 같은데 또 삶? 어.. 보이잖아 어.. 지금 안전해? 야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어.. 어어.. 이거 자르고 다시 필수도 있어? 낙하산? 어어.. C 하고 다시 스페이스 누르면 오오 갓겜이다 이거 내려간 중 내려간 중 나 근데 총이 쓸려나? 어.. 누가 나 쐈어 나 따라와봐 밖에.. 밖에 누구있다 어.. 나 따라와 어.. 따라오고있어 나 따라오고있어 따라오고있어 여기..여기 있는 애 죽이고 그냥 총 가져가면 돼 오케이 툭청용 당검 공격받고있다 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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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하지 내려갈까? 내려갈까? 낼까?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여기 있으면 그냥 좋은 표적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왔어 옥상에 있어 옥상 있어 옥상에 있다고? 오케 무기 먹어 무기 먹어 빨리먹고 나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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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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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것이야 자 나 흡수된건가 지금? 총알이 없는데? 자 자 이 총 먹어야겠다 무신건 먹어 어 멋있는 건 오십발 오케이 아 근데 뭔가 그 pr 탈코파다 이거하니까 ㅅ Xiang 소화제 먹는거 같아 시원하지? 이제 어어엉 야 헌덕평 헌덕평 어 거거거거거거거 디디디디디 고거 앞에있어 후퇴 후퇴 후퇴하자 야 후퇴하자 나 살릴수있어 떨떠리 phi 어허 아아 야 빡! 파킹! 빨리 빨리 우리 편! 야 굴라그로 끌려왔다 아 나 굴라그 귀에 있나? 없어 야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굴라그 멤버가 없어 혼자서 존나 기다리고 있어 아 사람 없으면 그냥 나가? 오 사람 없으면 부전승 아 근데 얘네 혼자 놀아 오케이 굴라그 탈출 살려줄게 기다려봐 나 4500원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냐? 아 아 아 아 셀벅중 야 저 4500원이 살리는 금액이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돈이야? 아니 살리는 우리가 우리가 들고 있으면 4500원을 살릴 수 있어 아 일단은 저기 앙앙마이 현상금 아 현상금이구나 현상금 정찰증 오케이 제가 살려 개념 있으면 살려줄 수 있는데 그 알트 누르면 계속 살려줄게 하면서 징징거릴 수 있으니까 계속 징징거리면서 살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징징거리는 어 시스템 시스템 어 살아왔다 살아왔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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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트랙인 안되니까 소리 겁난해서 어그로 끌거나 빨리 갚여서 살았니? 할 수 있지? 팀킬한다 키키 역시 팀킬 계장이야 또 3 보일러면 어떻게 해야되지? 그.. 마우스 휠 아 마우스 마우스 아 우리 손동맞지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이! 우리 구이야 구이! 구이? 구이 맛있겠다 꼬치구이 구이 야 얘들 자리 좋은거 봐라 와 좀 활조 안하네 드네 우리를 죽이는 야 빨리 부활 부활 이 새키 부활 안시키나? 아 몰라 그냥 혼자 재밌게 노는거 같은데 와 황금 해킥이 뭐야 캡을 약간 올리는게 날라나? 이렇게? 님들 총 보이게? 아니 이쯤이 낫겠죠? 여기다가 이름이 에이맥이네 얼마나 에이맥인지 안 볼까? 그의 에임은? 과연? 가운데 빨리 돈을 모아야되는데 김부님을 살리기위한 은행에 돈 많대 야 차에 저것도 해놨어 안 미끄러지게 저것도 깨어놨어 디테일 봐라 바퀴 깨어놨어 야 쟤는 9,000원이나 있는데 왜 나 안살려줘 그럴까? 그럴까? 어? 아 근데 초보라서 모를수 있어 돈 모아서 많이 살려달라고 얘들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이 게임도 유명해지면 행 많아질거야 어쩔수가 없어 야 심지어 이거 무료게임이야 흐흐흫 개꿀이지 흐흫 아아 포나만큼 열심히 잡으면 모르는데 과연 그만큼 열심히 잡으면 상관없지 어 포나는 진짜 열심히 잡는거고 fed호 아 이미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핵이 없을 수가 없어 애초에 게임 FPS는 다 있어 오우 요삼도 많아야지 자 돈! 돈 9,500 모았어 대기인들은 굴락은 확이 없나? 그새끼 죽이고 남아버지 김도님 살릴 수 있어 누가!!!! 부활... 부활의식 부활의식하러 가자 우리 어 어... 잠깐만 지금 김도니 부활의식하는데 지금 존버하고 있어 아... 지금 부활... 그... 비컨 비컨... 어 비컨 에이펙스에서 비컨이었죠? 부활하는데가 어... 이... 모... 탭 이... 모... 탭 사라다라 김보! 어 살아났다 내가 뭐 그 근처에 아이템 있어? 어 잘 찾아봐 오케이 너 아까 자 근처에서 찾아볼게 여기 아이템 많긴 해 몰살! 몰살! 전쟁이다 이것이 전쟁이다 일단 너 있는데 붙을게 그냥 힐에 힐 건물 들어왔네 오 뭐야 이거 독수리발톱? 오 피체 라스트 한팀 남았다 2분 대 2명 나머지 3명이네 반대쪽 3명이네 그러면 드라군오프? 저격총? 아 살렸지 살렸지 그럼 상대방이 이네 상대방이 이네 중돌격 소총? 가스끼고 오 쓰기 어려워? 야 좀 한다 어딨어 지금 위에 있는거 나 올라갈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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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안에서 가스 반대쪽 이거 이거 숨참기 없나? 있어 알트? 왼쪽 시프트 왼쪽에 저격수! 저격수! 어 있네 오른쪽에 뭐해 뭐해 나 뒤에 보는 중 응 응 다 올려갔지 야 근데 팀원들이 셋다 셋다 그래도 좀 해서 업무해주고 그렇지 살리고 업무하고 그렇지 글로 붙을게 4번 누르면 암호 채울 수 있거든 파란색 파란색이 암호 보이는데 2개 4번 눌러서 암호 채워 뛰는 도중에 안되나? 안되네 셋다 비둥대해야지 거리는 걸음에 사 안돼 안돼 나 없나봐 방탄판이 없나봐 없어 자자 주께 방탄판아 주께 자 여기에 군대 추적 중은 뭐야? 우리를 누가 추적하는거야? 지금 한명 현상걸려서 우리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그래서 도망다녀야 돼 뭐야 위험하잖아 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존버하자 나 총알이 없어 이게 자동으로 먹어지는건 총알인가? 어 총알하고 돈 어 이게 20발이 최대인가 이 총 그 맵팩같은거 있던데 그건 어떻게 했어? 어 나 이거 AK들어야겠다 AK 오 상점에서 사는거야 나 200원 있어요 또 사람 어딨어? 밖에 있네 아 잠깐 정차로 왔어 잠깐만 저 빨랫줄이 가운데인가 자기장 하얀색 빨랫줄 어 맞네 어 저기가 가운데쪽이고 우리 들어가긴 해 자 온다 온다 손님 온다 어디 어디? 온지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M 눌러보면 빨간색 보이잖아 어 매매 음 M을 누르면 아 그게 어 아니 지금 안보여 빠..빨리가 앉아? 어 발칵 자 뛰어야돼 뛰어야돼 아무튼 뛰어야돼 뛰어야돼 온다 온다 야야야야 죽음의 똥가루 다가온다 지금 18팀 남은건가? 어 34명 남았다 깍두기가 많단 소리지 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재보급 계약은 뭐야 이게 이제 미션인거야 아까 추적 있는게 저기 템 찾는거랑 뭐 지역 점령하는거랑 그 사람 잡는거랑 어 4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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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갱신됐대 어 3개 찾는거라서 저기 화면에 돋보기 보이지 60 돋보기 있는 3군데를 찍으면 돈하고 아이템 줘 오 오케이 야 전투기 날아갔어 이거 뭐야 전투기가 막 날아다녀 상황이 좋지 않대 장갑판 P90 P90 있다 P90 좋은건가? 내가 들고있는거보다 좋은건가? 가죠 근거리에선 좋아 SMG같은건가? 야 내가 총알 날라온다 어 뒤에 뒤에 빨간점 보이지 저 적군있어 저기 거기있어 거기있어 거기 거기 담장되있어 바로 컷 컷 한놈 아 뭐지? 한놈 더있을텐데 테두리에선 테두리에기라고? 헤헿 달고 제가 달고나를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뒤에볼게 저 안에있다 음 오케이 다 죽여놨 2 다 죽였나? 아니 하나 하나 있어 거기 아 잡았어? 오 오케이 오케이 님들 이거 위, 제압사격이라는거에요. 제압사격. 님들 그거 모름? 제압사격? 방독면 이거 뭐지? 제압 제, 제와피? 지압사격? 아, 근데 이거 조준 시간이 좀 느리다, 이 총은. 조준이 팍팍 돼야되는데. 중기관총 같은건 느려. 경기관총이 좋은거 같애. 커스텀으로 조준 시간 줄일 수 있다고? 오, 너 뭐, 너 뭐, 뭐 사는중이야? 나도 뭐 사야지. 살 수 있는게 없네. 방패포탑?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거 사는건 어떻게 했어? 이거 방패포탑? 야, 여기 정밀, 정밀 공습 있어. 이거 누가 산거지? 이거? 내가 산거야. 주워, 주워, 주워. 오케이, 주웠어. 이건 어떻게 했어? 아, 주웠어. 그, 3번 누르고 쓰고 싶은데다가 쓰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지브로터 궁 같은건가? 아, 아. 아니, 아니, 어, 맞아, 맞아. 지브로터 궁 같은거야. 방패포탑이요? 어, 그거 시, 시주하고 왔어요, 시주. 포탑이 가장 구린거래. 아, 잠깐, 이 게임. 와리가리 칠때. 뜸들이네? 아.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방향전환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탈라 그랬는데. 바로 안됐어. 어, 잠깐 멈췄어. 오. 그니까 진짜, 진짜 몸처럼 관성이 약간 적용이 되네. 어. 아, 잠시만. 정신 차려! 어, 당일 써 당일 써 당일 써. 당일 써 보기 있어 보기. 아우, 쉣.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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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전을 안해버렸네.. 우리의 희망.. 나 굴락.. 굴락 갔다왔나? 나 갔다왔어.. 아니 나.. 나.. 나 안갔다왔지.. 아.. 아 근데 확실히 AK.. 가 좀.. 그거다.. 와.. 여덟 명 남았네 어느새? 뜨기가 힘들다.. 보수용 총이야.. 아 좀 조심.. 조심 움직일걸.. 사람 얼마 안 남았으면.. 아.. 그러게.. 아.. 지금.. 네 팀 남았고.. 네 콜옵 배틀로 할 모델.. 다섯 명 남았대.. 아.. 지금 이 친구가 우리 1등 시켜줄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나는 경기관총이나 SNG 써야겠다.. 중기관총은 잘 못쓰겠어.. 애들 무병 존버 존버 야! 좀 놔줘! 야 이거 이제 부활도 못 시키지? 시킬 수 있어 지금 포인트가 있냐? 어 저기 포인트 있잖아 어디? 맵에 낙하산대 있는데 낙하산대 있는데? 이건가? 별표? 낙하산 이새끼 못나간다 야! 이새끼 못나간다 나가! 파리켓을 치우시라구요! 파리켓을 치우시라구요! 파리켓을 치우시라구요! 야! 파리켓 파리켓을 치겠어 아 까비 파리켓을 치우시라 파리켓을 치우시라 파리켓을 치우시라 아 아깝다 한 놈이었는데 참가한 플레이오 스템 롤 나오는거 봐 흐하하하핰 김덕배 목사 뭐야 엄마 엄마 인형건 크롤드 여성 좋아... 끝났어? 어 끝났어 2등했다 어흫 2등했어 오우! 이쁘 화끈하게 한번 싸워 나간다 으아아아일보 에 저는 약간 샷권이나 조준 빠른거 써야될 것같애 이거 나가기 안 눌러도 되나? 아 누를게 1티어 건너뛰기는 뭐야? 배틀패스? 이게 뭐지? 뭐 눌러야 되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현질하라고? 아 현질 가능해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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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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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할 수 있었는데 일단 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나온거야 초대했죠? 초대했죠 초대했죠 어 뭐야? 들어와 있네 참가가 게임 참가 관약근 조이기 운동한테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관약근 조이기 운동한테 들어갔다 어 파티를 나갔다는데? 어떻게 된거지? 어 다시 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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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응답했어 응답했어 내가 잘못 눌렀나? 지금 내 옆에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 나 나 나 아 지금 내가 파티를 나갔나본데? 초대 내가 초대했어 어떡하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관약근 조이기 운동 가자 너 친추 어떡하지? 자동 친추 하고 싶은데 돼있잖아 돼있네 돼있네 그니까 트랜스하고 그 이게 그 배틀렛이라가지고 다 지번 들어 이름이 똘똘 똘똘이고 아이디로 피씨됐다가 아니 너 그 자리아동인지가 너 아니야? 맞아 맞아 어 나 트랜스로 돼있는데? 근데 여기는 내 트랜스로 돼있지? 그러니까 뭐야? 몰라 이게 이게 그거지 그 좆같은 배틀렛 아 ㅋㅋㅋㅋkk 플랫폼 통합에 패해 풀텀 풀텀 로비 대기 중 네 이게 아마 그 차이일 거예요 정령 뭔 차이냐면 자동 님은 원래 액티비전 아이디가 있었고 김누님은 없었다 이런 차이일거야 어 그니까 관악길을 조이는 관악길을 조이는거네 전달무기로 6명을 수락처치하세요 완단스크 트레인스테이션에서 계약을 사면 수락하십시오 뭐 이렇게 많아 배틀패스? 이게 다 뭐야 아 근데 이게 역대급인게 150명이야 진짜 배그같은게임인데 150명 150명인데 150명인데 계속 물라불려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니까 계속 살아나잖아 거의 체감상 200명이야 그니까 자동님 루엠컨 오팝 아니 이게 저거야 레벨업이 광속이야 그냥 나 지금 오늘 하루했는데 43이야 지금 하루빨에 레벨에 40 올랐어 근데 태극기 뭐지 갑자기 이거 아 이게 그 바꿀수있나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바꾸지 이건? 바꿨어 그냥 바꿀수있어 아 근데 무브그린님 8개국도 그만 죽일까? 죽일까? 어이 어이 아직은 진정하라구 에허허 행보를 멈출수없어 똘똘똘이 아 근데 여기 대기방에서도 죽일수있어? 미친 미친 어디 쏘는거야 아까 보니까 쏴도 안죽던데 여기서는 아 죽일수있어요? 작게나 아빠야 이거 뭐 폭발가지고 그냥 그냥 화살이 끝이야 미친 어디 쏘는거야 아 게임 시작하기 5초 전엔 안죽 미친 야 비행기 멋있다 죽일까? 음성 잘못했네 영도자동부? 폭발 누구있어? 뭐야 화살이 꽂혀있어 화살이 꽂혀있어 야 화살 우리 한발 가지고 시작하는거야 야 내 목소리 들려? 밀베가자 밀베 응 어 야 내 목소리 들려? 나 들려 잘 들려 아 들려지 아 잠깐만 아 이게 탭스라키가 지금 꼬여있구나 다운타운 고 어 어디가 어디가냐? 아 나 지금 마컨키가 꼬여가지고 그 맵을 엠키로 열어야겠다 아 나 씨 큰일날뻔했네 아 이게 그 제가 디스코드 마컨키를 탭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키가 꼬여가지고 대준아 대준아 어디갔니 여기로 들어갈수 있는데 여기 안에 나쁜놈있어 야압 죽였어? 역시 흥이야 원 개야해 젠장 일고있었다고 푸으옹 예앰 야 으으 recognise 역시 태준이야 이야압 터킹 자가압 잤어봐 태준 태준 이겨 어디갔어 태준이 복수해야되는데 아 이 ace 요 놈의 새끼 요 놈의 새끼 일단 세준이 살려야 돼 일단 뒤로 가자 굴라그야 살아 믿고있다 세준이 믿고있어 돌아갈게 나 총 잘못 갖고왔어 자자자 다시가자 야 우리 군대 추적하고 있대 야 무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다 오케이 믿고있었다구 과립군지역의운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무기가 너무 없어 지하로 갈까 나토 나토 이게 무슨 총이지 엔포인가 이거 엔포 다 비벼먹으면 꿀맛 스카 아니야 스카 이게 무슨 총이지 갈색이면 스카 회색임 아 저 노란색 계약완료 아 지금 이 총은 무슨 총이야 나 들고있는 총은 뭔 총이야 이거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이 안써있어 총에 아 M13이야 우리 근데 어디가 어디가냐고 죽이러가야지 죽일까 파빙부터 하자 파빙부터 지금 우리 거지갔다 파밍해야 돼 파밍 나 마컴키 키설정 좀 해제할게 어 이거 어디갔지 오버레이 캡스라 캡스라 우리 야 양쪽으로 열리는거야 이거 캐야야 형 사협 지도보기 지도보기가 어딨지 캡스라 캡스라 오버레이 캡스라 어 여기다 캡스라 해제 캡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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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네 P7 다 뒤졌어 이제 태준이 가고 있어 어 아 아 이거 개 심하네 이거 죽여 죽였어 복사했어 복사했어 복사할려 복사할려 그냥 저거 저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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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아 왜 죽어 왜 왜 죽어 나 아 씨 복사했어 복사 믿을건 김도 죽이고 야 누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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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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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킹 굴락으로 가자 나 굴락 굴락으로 왔어 굴락 굴락으로 가자 태준이 죽었어 아 죽었구나 아 난 죽었어 나는 도모아 살려줘 아 오케이 우리의 모습을 봐달라고 형 형 둘이서 저거 뭐야 저거 누구야 저거 밑에 싸우는거 누구야 지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돌 던질 수 있는데 돌 어떻게 던져 야 야 야 우리 둘중에 둘중에 먼저 싸 야 야 김도 잘 봐가지고 저기 내가 지금 싸우거든 저거한테 돌 던져 저거 던져 저거 던져 오케이 던지는 중이야 던지는 중이야 던지는 중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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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끝이 위기 김도만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김도 죽여 죽여 한 대만 두 한 대만 두 릴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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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눈 아아아아 내 눈 개 못해 나가 나가 방작 나가 방작 나가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나 방작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거 아니야? 어 방작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거 아니야? 방작 나가면서 메뉴가 있을걸? 같이 나가는거지 우실형 우실형 우실형운 어 잠깐 나 나바타좀 바꿔야겠다 어팸 어팸 느낌나는 연합군 이거 기본 스킨으로 바꿔야지 기본 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거? 알 알 누르면 그 R이 아니고 저거 위에 오퍼레이터 선택? 오퍼레이터 선택해가지고 기본 된건가 지금? 우리 병사 세명으로 갈까? 어 됐다 됐다 어팸 세명 가자 그 딱지는 어디서 바꿔? 그거 태극기같은거? 나는 받겠습니까? 어 그것도 어디있어 그것도 그 근처에 있어 킨스트릭 아니 특수능력? 아 프로필에 있네 삭제해라 애송이 휘장 이건가? 아 콜링카드야? 아 아 무슨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굴랑 굴랑해서 순삭 당하는거 존나 이 게임은 그래 칩바타를 잘 알아야돼 칩바타 치고 빠지고 타이밍? 응 치고 빠지는 타이밍 어 칩바타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칩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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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넌 끝났다 이 새X야 넌 끝났다 이 새X야 이 게임 누드 패치 있나요? 보니깐 사실 남성분 두피 누드 패치 되고 계신거 같은데 맞쥬? 이즈 이번 콜오프 초원 났을 때 싱글하고 멀티 한 1 정도 했나 꺼멍선이 12개월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이거 태준이와 형님들인데 뒤에 쫄병도 있어 태준이는 저거고 큰 pue 방잔이 또 사미네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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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항 sterse sized experimental 에어포츠 가다봤다 에어포트 에어 NS 에어포트 어딘데 더 가야되 Santi 그쪽에 아 저가야되구나 inda 벌써 때렸어 나카사드로 유유히 갈게 자동맨쪽에서 모이자 자동맨쪽으로 모이자 그걸로 갈게 무시하고 자동맨쪽으로 트레이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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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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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응 뭐 내려갈 수 있는데 없나? 그냥 뛰어내리면 돼 따로 와봐 후우우 이렇게 오어오 까리기게 어 총? 소리.. 소리 뭐야 마우저 뭐야 이거? 이 총 뭐지? 마우저 카고팔 아..아.. 딸른건가? 카고팔도 쓰지 마우저 탄 쓰는 것 모신건 50발짜리네 이거 아.. RPG 속소리 야 우리 모여 어딨어 응 무서워 무서워 자동적으로 하고 있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저 퀘스트하러 갈까? 퀘스트하러 갈까? 퀘스트하러 갈까? 재보급상자에게 재보급상자에게 자보급상자에게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찍혔잖아 일로 일로 찍혀있잖아 여기서 찾아야돼 찾았어? 찾고있어 지금 저기 아 저 3개 찾아야되는거에요 어 3개 찾아야되는거 요 안에있나보다 응응 이거 먹어 여기 안에있다 MP7있다 뭐 MP7이라고? 내가 먹었어 오케이 오오 뭐야 맛있다 맛있다 샷건 멋있다 맛있다 추방자 여기 샷건설 음 음 흐흐흐흐 죽이러 가자 죽이러 가자 가자 야 이거 먹으러 가자 맛있다 장갑판 먹어 수류탄은 X버튼인가? Z버튼은 뭐야? 내가 먹었어 야야야 이거 이거 오오오오 터졌어 내가 자자자자 장갑판 먹어 장갑판 먹어 오케이 친구가 장갑판 씹먹고 가자 총소리를 하나에 가볼까? 아 하나 더 먹고 가야지 저거 먹고 가야지 77m 저거 먹고 가자 오케 SMG 아 요런 요소가 소소하니 재밌다 근데 어 퀘스트 중간중간에 퀘스트가 있는게 저지탄 특수능력 오오 방독면 휴대용 언패물 자 죽여볼까 이제? 준비됐어? 응 어 준비됐어 저 누들 준비됐어? 죽일까? 죽일까? 빨간점으로 회관해서 가보자 어 오케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싸운다 저기 총소리나면 맵에 빨간색 표시되거든? 어 알지? 그 코룸하고 똑같아 옥사에 있나? 표시되지? 저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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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위험한데 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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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 쓰면 저 빨간점 표시 안되거든 어 자 올라가서 죽이자 어 위에서 터진다 우리 발견했다 내가 던진다 내가 던진다 벽에 붙으신거야 잘못 던졌어 가자 죽이자 죽이자 소비에트의 힘 뭐야 시첸데? 응 교란술탄 서클 축소 시작 여기 어디있을까 모르겠다 찾아보자 화장실 화장실 똥싸는 데고 계단이 안보이는데 여기 있다 있다 사단이 여기 있다 누가 쐈어 우린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아님 나 보임 아 지금 다른 빌딩쪽이랑 싸우고 있어 둘이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 빠졌어 오 쉿 빠진다 빠진다 붙을까? 어 붙잖아 붙고 있어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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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을게 여기 하나있어 여기 하나있고 아래 하나있고 아래 하나있고 야 뒤에도 있어 아 쉿 빠져 빠져 뒤에 빠져 김동호 조심해 나 그냥 쭉 뺄게 쭉 뺄게 쭉 뺄게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숨는 중 숨는 중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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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았다 와 난 살았다 난 살았다 이거 있잖아 어디서 살려야되지 이거 있잖아 그게 이상해 총 쏠때 안보여 왜 안보이는거지 살릴수 있는데 어디지 아냐아냐 못살려 못살려 그냥 우리 굴라 갔다올게 굴라 갔다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겨서와 어 파킹 파킹 저거 보인다 철천지 철천지 원수들 저 똥똥 던져 운치 던져 나왔다 나왔다 어디지 잘 봐줘 어디서 나오지 봐줘 내가 왼쪽에 어 오른쪽 그 지금 자동님 왼쪽 오른쪽 잠깐만 자 자동님 아직 그 베이스에 있어 베이스에서 와리가리한 중 내가 제가 어 내가 자동님을 그 숫자 던지게 나야 숫자 던지게 나야 어어어 베이스 아직 있어 오른쪽 만난다 만난다 수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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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어 오케이 자 김동 구하러 간다 관약근 조이기 운동 너무 무서워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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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걔네들 어딨는지 알거든 나 어디로 갔는지 알거든 쫓아갈까 쫓아갈까 위치를 어디 이쪽에 아니 나 걔네들 어디로 막 우르르 몰려가더라고 응? 내가 봤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금 나는 나 있는데로와 여기 총 총 여기 총 넷자루 있어 여기 들어와 하나 둘 하나 둘 과략군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무인기 어떻게 써? 무인기 어떻게 쓰는거야 모르겠어 무인기 그 휠 뭐야 옆에 키 있잖아 3번 나 이제 없지? 이미 썼다고? 썼으면 나 어떻게 썼지? 저기 빨간 점 적 어디야 모르겠다 어 나 총알이 없다 근데 총알이 38발 자람을 갈아버릴 수 있을까 이걸로? 아 똑같은 종류는 두개가 안먹어지네 저기 있다 야야야야야야야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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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이 세발이 적발견 가자 내가 지금 총알이 너무 없다 어 나도 나도 총알이 나 못 잡다 이거 아 잠시만 소품을 쓰자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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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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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프레스 오브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압 우리 뒤로 빠지자 아프다 오케이 무장투하 두둥 어 뭐야 우리 죽었는데 거기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다 이제는 싸울 수 있어 쇼핑하러 가자 쇼핑하러 방 타파 사러 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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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근처 어디 아 바로 옆에 어 바로 옆에 가자 마켓으로 가자 아 근데 프레임이 좀 내가 지금 떨어지나 왜 이렇게 부득거리는거 같지 파멘이 그거 저거 스케일 100% 했어? 어 어 안 했어 했나? 못 했다 위에 있다 옥상인가 이거? 옥상인가 보네 위잉거리 소리나는데 풀라수가 추워 열었어 열었어 위잉 저격초 폭풍구 팔 팔 팔 팔 났다 SM팔 FN FN팔 저쪽 건물에도 뭐 있네 아 찾아라 드래곤볼 왜 이렇게 사람이 75명이라고 했는데 안보이지 랩이 진짜 넓어서 그런가 옥상 헬리콥터 타러 옥 아닥 얼맙 contempl판 어디서 죽였어 어디서 죽였어 니야 나도 야 못 시키 알알알알 Nak 이쁘entle 세퀘들 카드를 다듬 가격 김도 믿는다 믿는다 김도 아 위에서 싸울걸 나 왜 뛰어들였지 흐흐흐 전다 웃겨 복수해 주지 맛이 어때? 어? 찌기지 아악! 아직 김도님의 군락은 남았어 군락 김도님의 군락을 믿는다 발약근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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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왜 채팅이 보고가 생겼네 간다 과연 이제 자유를 만끽할 차례다 그거 메뉴 다시 좀 해줘 그래픽 메뉴 다시 좀 보여줘 태합권 할 수 있어 확보하는거 중간에 중간 확보 늦으면 늦으면 저저저저 뭐야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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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로 죽었어? 뭐야 선체로 죽었어 뭐야 이거 점령당 있어 점령 깃발이 있어 깃발 깃발을 먹어야 돼 깃발을 먹어야지 몰랐어 깃발 있는지 몰랐어 들어와 오케이 어떻게 들어가지 아 잠깐만 들어갔다 아이씨 친구 초대가 뭐 이상해 이거 친구 초대 시스템이 존나 이상해 인게임 친구 창이 어딨어?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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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이 친구 창이야 F1 M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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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1 F1 F3 F1 진짜 병신같애 오케이 들어갔다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 그 친구끼리 하다가 한판 끝나고 나서 그 파티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벌럭 내가 지능이 딸려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이 그 친구 시스템은 타르코프 수준이냐 아니 뭐 모르는 놈도 있는데 뭐 무슨 마우스피스타령이야 또 벌써부터 어 뭐 게임이 이거 지금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어? 아니 그사람 복싱선수라구요 복싱선수라서 아니 나 이 게임 지금 재판째인데 지금 어? 아 모를수도 있지 아 모를수도 있지 어? 재판 재판째인데 어? 이건 뭐지? 화염에 날 스프레이 스프레이 오오 와 티를 눌러서 뿌리는거야 클랜 태그는 뭐지? 이렇게 음 도 그거 거기다가 KR 적어놓으면 돼 KR 아 싫어 이미 태극기 걸어 놨어 어 KR이라고 도끼각이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그 FPS게임은 오래서 그런지 약간 그... 그 닉네임 앞에 편견인데 그 닉네임 앞에 KR 붙어있으면 뭔가 서버 고인물이라가지고 왠지 걔 죽이면 토스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원래 그 김치맨들이 게임을 잘하잖아 좀 별로 이제 반갑지만 마주치고 싶진 않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게임에서 이제 KR 딱지단 애들 만나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게임을 잘해서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 상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 오 깔끔해졌다 그래픽 오 어디로 갈까 자 군대장 똘똘똘이 자 슈퍼마켓 까죠 슈퍼마켓 슈퍼마켓? 뭐야 총은 뭐야 누가 쐈어 내가 쏘은거 아 놀래라 어 어이씨 거기 있어? 누구? 어 있어 있어 구하러 간다 구하러 간다 구하러 간다 죽사 형 친구 어디갔어 친구 불러 친구 불러 친구 불러 어 너냐 친구 불러 여기갔어 빠졌어 죽였어 빠졌어 내가 좀 맞췄는데 내 때 죽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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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소리가 늘리는데 다 알겠다 도로피 시스템 MP7 또 하나 더 있는데 아이템 소리 하나 더 늘리는데 자 이거 템을 어떻게 아 템 슬롯이 다 따로 있구나 그럼 그냥 막 먹어도 되겠네 총알 어 막 먹어 이거 좋다 이거 오 이거 너무 자글거린다 이거 이거 나무가 너무 자글리는데 노이즈 꺼 노이즈를 꺼 노이즈를 노이즈를 꺼 노이즈 껐는데 다 어딨냐 위에 있어? 다 옥상에? 노이즈 껐는데 왜 어 나 옥상에 있어 이 게임은 팀킬 안돼요 이걸로 해야 되나 아 이놈의 마우저는 이렇게 잘나와 진짜 구데기총 같은데 이거 X 누르면 지금 뭐야? 그 그 마우저는 탈일거고 그 MZ MZ34일거야 응응 이거 지금 저 스킬 뭐예요? 저 X표 있는거 이게 무슨 기술이야? 이게 무슨 기술이야? 발소리를 제거하고 빨라진다고? 여기 잡으러 가볼까? 가자 잘 주위를 잘 살피면서 가자 와 나 이거 자꾸 뭐 아무것도 못하고 좋네 과략은 조이기 운동에 저게 없는데 방탄팩이 없네 똘루룩 여기있다 발견! 라이저 라이저 간다 간다 으아! 당했어 다 죽였어 컷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실패 실패 FF 두 번이라고? 알았쓰 실패 내가 한거야? 테스트 한거야 실패 어 뭐야 카카오 98있다 전설 카카오 98 전설 카카오 98? 이거 내가 오고야겠다 두둥 두둥 저경으로 다 죽여줄게 뭐가있다 악동? 악동? AK일까요 그거? 오우 빛발? 발소리! 발소리! 아 놀랬어 우리 마켓좀 가자 마켓가서 갚아 갚아서 하러가자 테스트 따라갈게 상황이 좋지 않다 저거 사 장갑판 번들 사놔 뭐야 휴대용 안패물? 나 없어 사건이다 오우 김도님 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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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이거 돈 받고 여기서 장갑판 번들 사가지고 장갑 충전해 어 오케이 삐리리 소리 뭐야 템 사는 소리 어 뭔 소리야 자극제는 타인체력 없을때 바로 채워줍니다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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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기있다 앞에 저기있다 가자 잡을 발견했다 잡을 발견했다 고고고고고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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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킬드 깼어 핸 발 힐 여기 중독대 대기 있어 이동쪽 여기 뭐야 이거 여기도 있어 릴로릭 슬리킥 호락 Sig 초고락 videogames 아아 초고락 시 클릭 아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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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었어 글럭으로 글럭으로 오시기 자동림 자동림 나 나 나 차 내 차례야 니가 어디쪽이야? 니가 어디쪽이야? 아니 나 지금 또 이따가 어 자 다 왔어? 어 여기 다 모였구나 야 마나갔다 반가워 야 봐봐 내가 그 보는 사람이 가까운 쪽 뭐 쪽으로 얘기해 보는 사람이 가까운 쪽 뭐 쪽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냥 어 나 반대편 얘기해 줘 어디인지 말해줘 아 아 어케이쾌 야야야 집중 봐 집중 봐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으로 돌아온다 왼쪽으로 돌아온다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자 김보님 알아서 하나 들어오고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들어와 따라 돌아와 김보 너 지금 채팅이 좀 고장났지 채팅 좀 고장났지 채팅 좀 고장난 것 같다 야 제가 채팅이 참 고장 나가지고 일단 대충 볼게요 아니라구 나한테 나 지금 채팅이 고장 난걸 껴 안 보여 안택가 죽.. 죽었어 죽었어? 괜찮아 우리가 살릴게 지금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지금 자동님 1900 있고 오케오케 김도님 살리러 가자 자자자자자 자오케이 F로 눌러야 돼 자 김도님 빨리 그거 눌러줘 알투 눌러 징징징징 징징징 징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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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가 부활한대구나 응 이거 P90 좋아요? P90 괜찮나? 약간 SMG 아니야 그것도? 에이 이것도 SMG집이야 아니 근데 여기서 똥총이 없어 다 좋아 그냥 근데 이제 그런거 있는거 같아 조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거는 그.. 반응속도때문에 좀 밀리더라고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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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후 virtue 이모 acceptable 무장ř Hosp вам voilà 후후 후후 후후후후후 컷 컷 컷 컷 컷 오케이 컷 컷 컷 총 총 총 더eks Pl Давайте 그 녀석의 시신 어디있어 시신 нуж ? OK OK simplicity 포옷? 뭐야 이게 전구야? 막가루 없어? 소음기총? 이거 좋은거 같은데? 2..5..탭 피공소..피공 완전 저거..그거네 완전 어 이거 좋다 피공..피공 완전 레이저총인데? 대가리 그냥 레이저로..어디왔어 얘들 자..같이.. 마스발 소음기총이야 소음기총 맞어 구해야한다 살려야한다 그 소리한다 보물소리 그 위에있다 그 건물 위에있어 아이씨 이거 올라가네 이거 반대편에서 올라가서 가야되는거 아닐까? 점프 점프해야될거 같은데? 점프 점프킥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 아니 저리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저거야 낙하산타고 떨어졌을때 상자 열라고도 못올라간 곳있어 음.. 앞에 앞에 정 앞에 정 컷 컷 컷 컷 나..나..실드좀 한동 더있다 한동 더있어 한동 더있어 한정 더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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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저격도있다 숨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어..어.. 숨었어 숨었어 숨어있어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살릴게 살릴게 고고고hog 종이요ό 흐어야 흐어어운 흐어우 흐어어어어어어어운 됐어із어 조였으 조였어? 조였어? 오케이 됐다 지금 멀리 멀리 저격하고 있어 쟤 Johann Boix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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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격하고 있어 안녕 빨리빨리 조용이면서 와 조용이면서 와 쟤욱 조용이면서 와 흐으응 둘 하나 둘 어 둘 하나 으아믁 clarify 아아악! 안돼에에에엣! 누구야! 안돼에에에엣! 어 어는데에에에엣! 아이 뭐... 전 mira편에서 저격하고 있어 아이그.. 지붕에에 지붕에에 지붕에 지붕에에 지붕에에 있어 지붕에 그거 어디..어디 있지? 어 지붕에에 건물에 체리처음으로 태어난다 체리처음으로 태어난다 으아앜아아악 부활시키자 이거 바로 앙가겠어 어? 부활시키...아 안되네 돈이 없네 와아아아 많다 많아 32 많다 많아 게임 나가기 아니요 자 이렇게 해도 친구가 같이 안 나가죠 중심게임이야 어.. 쓰레기결 방금 한 재밌었는데 거의 타르코프 수준 게임 야 타르코프 수준이면은 극찬이지 파킹 시리 인디 게임 이즈 게임? 파킹 니키다 비치 이 놀이는 오프레이터 바꾸고싶다 이 놀이는 100점 만점에 40점 한 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애요 오퍼레이터 해금은 어떻게 해? 신나게 그냥 설명이 있잖아 보면 설명이 있어 오퍼레이터 이름 보면 설명이 있어 한 명 사라졌어 지금 몰라 몰라 어디갔어 나 다시 뭐야운거냐 컴파 창가불가로 다 있는데? 아니 나 무슨 오퍼레이터 눌러서 영상 갑자기 나오더니 아니 뭐야 도대체 어.. 어.. 가다롭구만 으음 나 들어왔어 지금 옆에 있는거 누구지? 당신이 파티장입니다 파티에 가입했습니다 외래 또 니키타가? 됐다 들어왔어 꼬였어 지금 지금 나는 들어온걸로 다 세명있어 오케이 됐다 이 게임은 정식이고 타르코프는 베타입니다 어떻게 비교하시는거죠? 타르코프가 출신하면 나랑 재밌는데 오래하지 못하겠고 재미는 있네 재미는 있음 재미는 있음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거야? 아아 그렇다아 근데 3500원있네 뭐야 왜이렇게 많아 돈이 경정심유지 마이프라이 섬아가씨 근데 뭐 존나 진짜 안사고싶다 와 집도 안사고싶다 와 아무것도 안사고싶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 그 오퍼레이터를 해금하려면 모던어페어를 구매하라는데 모던어페어를 구매하라는데 모던어페어를 그냥 싸야되나보네 어 뭐야 나 이상한 여자애 아님의 스킨 어디있어 이건가? 아님의 스킨 이건가? 트레이스 이건가? 음 마음의 상처 이건 사야지 지금 구매 나 핸드폰 저거 샀어 160만원짜리 샀다며 지플립 핸드폰이 접혀 접었다 폈다 좋아 지졌다 이게 이게 스킨 봉투 봉투 이거 바로 적용되나? 바로 적용되나? 아니 그거 근데 진짜 왜 사는거야? 아 그 그걸로 뭐할려고 어 제가 지금 그 갤럭시 7개 모으면 어 그 저거 인피니티 갤럭시 아 뭐 소원 이러죠 아아 빨리 핵 타고 가자 도망 아아 아아 나도 같이 가 야 뭐야 두배 뭐야 두배 벤트 뭐야 이거 두배 벤트 어 아 지금 피버타임이야 피버타임 아 피버타임도 있어 이 게임? 아아 아 과직 두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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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ф coaching 우리 두퉁 팀 아 cm tro 킨 甲 이런 참 吧 자, 신은 안 하겠소. 자자자. 맵포고 맵포고 맵포고. 어.. 좀 멀리 가야되니까. 박! 박하자 박! 어 박! 박씨 아저씨! 박씨를 불어다 죽어. 찬! 호우! 예아! 야! 지성! 감성! 박! 저기 제일 높은 탄 여기 할거야. 호우! 감성 박! 지성 박! 감성 박! 응 아무것도 없어! 스나이퍼탄! 나는 아랫마을로 왔어. 아랫집! 윗집사이엔! 아! 진짜 개같은거! 오케이 굴러그! 아니 씨발! 총을 꺼냈으면은 그냥! 장전을 쳐하고 있어! 미친 병신게임 진짜! 굴러그! 아랫집사이엔! 진짜 개의없어 게임이! 굴러그가 있지만 총 장전시간이 존나걸려! 이쁜일! 슬픈일! 모두! 굴러그에 버리고! 이 새X야! 어디 새X야! 깝치고 있어! 뭐야! 부활했어! 아! 부활했어! 부활의 신이다! 아니! 여기 뭐 템이 없네! 나를! 나를! 부활의 신! 부신으로 불러라! 부신 스키?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거야? 부신지옥! 야! 스킨! 이거 뭐야! 아까 근데! 나 죽이네!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오케이! 발견! 아이 템이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야! 누가 나 쏜다! 야! 누가 나 쏜다! 야! 하지마! 야! 과자 끝 조이기 운동! 어디갔어? 어! 조이고있어! 조이는 중이야! 어! 조여! 살 수 있을거 같아! 야 야! 어! 꽉꽉 조여! 오케이 오케이! 아씨! 담장 뒤로! 아! 자! 이거 담장을 못 넘는다! 빨리 와줘! 나 지금 니들이 와줘야돼! 간다! 간다! 야! 나 김칫국물 흘린다 조여! 조여! 조여 있는 중이야 지금 더 세게!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더 세게! 힘이 풀어질 것 같아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적 적 적 적 적 왼쪽쪽 왼쪽쪽 갑니다 안경해 살아남으며 저유를 얻을 수 있다 잡았어? 한 놈 잡았어 친구 찾아 친구 굴라그에서 하라 돌아와 할 수 있어 굴라그에서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빠져 빠져 슬라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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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로 날 맞출 수 없다 슬라이퍼 자 위협사격 자 물 빠지고 이 새끼 뭐야 이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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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러딩 릴러딩 탱 초활이 없어 초활이 김동님 어떻게 됐어 살았어 죽었어 군도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가 구해야 된다 아직 굴라그 승부 안 한 것 같은데? 아 승부 안 났어 어 땡 으악 얍! 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우리 빨리 이 택이 독립성금 빨리 살려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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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존나잤어 이 새끼들! 와 뭐냐 이거? 이 새끼들 존나잤어 뭐야! 핵이다 핵이야 핵이다 놀라고 왔어 이 새끼들 존나 믿는다 태준아 너 밖에 없어 야 여기서 내가 죽어 죽어야지 되는거야 아 내가 두 명 다 살리기엔 좀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블라그 전문 스트리머입니다 운치? 대충 운치? 자 믿는다 그의 군총 글락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죽일 수 있다 역시 자동이야 나 아닌데? 태준인데? 아 태준이었어 태준인데? 역시 자동이야 역시 자동이야 빨리 소년가장 출동 돈 많은 곳으로 봐 돈 많이 나오고 저 감옥이 많을 것 같아 감옥? 하지만 감옥은 굴락이었을 뿐이고 감옥 탈출해서 감옥으로 어 헬기도 있다 헬기도 사망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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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출아! 왜왜왜왜왜 아아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죽는 줄 알았어 아 저 콜로스 형 같은게 굴라구요? 프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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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살았어 너의 꿈을 이루도록 해 핵이 온다 저 굴락 핵인거 같은데 아 저 절로 실어 나르는거야? 그럼 다시 굴락으로 간다 쟤네들 다 틀은거 아니야? 아냐아냐 있을거야 저 큰곳을 다 다 뒤졌을리가 없어 근데 이거 헬기는 어떻게 타? 저 감옥에 신이 된다 아 그냥 거치되어있는 헬기가 있어? 어헬기 있어 맵에 보면 있어 저 구멍있네 오른쪽에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어 어 저기 하수구 구멍있다 응 맵 볼게 근데 여기가 중심부 거의 근처라서 조르다야 프리즌 컴플렉스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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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똥네 시궁창 냄새 응 아우 무리끼 냄새 어 화장실로 들어왔다 야 이거 진짜 저건데 더 더 굴락굴락 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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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럭인데 더럭 감옥이다 감옥이야 어 깨끗하게 얌얌 쩝쩝 재미없다 얌얌 쩝쩝 재미없다 싹쓰러가 버렸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진짜 리얼 싹싹 끌고 왔는데 와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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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경기관중 오우 엠지사십삼십사 오우 쓰까 오우 쓰까 ек 에피소드 자 쩝건 용광중 아이 돈을 벌어요 돈을 용광중 용광중 올라달keln 어디로 올라와야되지 anything 올라가는거 아냐? 이렇게 여기 끝인거 같은데? 감옥 졸라 개생겼네 진짜 9,000달러를 만들어 일단 한 명 살리면 둘이서 빨리 혼자서 돈 버는거 보다 둘이서 돈 벌면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무장투하? 오 뭐야 총 많다 총 왜 이렇게 버리고 왔어 폭풍우 오늘 게임은 워전 중개하기인가요? 이제 있어보세요 살아날겁니다 할 수 있어 태진아 돈을 벌어야 돼 아직 67명 많이 남았다 죽일 것도 많다 여기여기여기여 뭔가 있을거 같애 안열리고 당겼어 아니 그 흔한 보물소리 하나 안나 지금 보물소리도 보물 보물인다 진짜 완전 갯딱지 밥까지 싹싹 다 비비가고 야 내가 그냥 육국타고가 육국타고 그냥 물러가 어 뭐야 이거 탈수있네 육국타고가자 아 그니까 모든 차량을 탈수가 있어? 아니 그 맵에 있잖아 맵에 표시가 돼있어 아 맵에 표시된것만? 지도에 표시가 돼있어 탈수있네 저 방금 지금 보이네 지도에 버기 버기는 탈수있네 뭐 있어 저기있어? 어 죽이고 죽이고 빼앗는다 아 죽이고 제가 돈 뺏으면 약탈 아아 으아아악 아아악 아 같이 하고 싶었구나 재준이 아아 같이 하고 싶었구나 빨리와 우리와 같이 하고 싶었구나 흐흡 아 아 이게 얘구나 아니씨 말 설명이 존나 없겨 모든 파티원을 게임에서 추방시키겠습니까? 이게 무슨말이야 이게 아 그게 데리고 나가는거야? 그게 데리고 나가는거야? 아 얘를 누르거나 안의로 누르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어 그래? 모르겠어. 어쨌든 같이 나왔어 나는 게임에서 추방한다는 말이라니까 나는 나는 파티에서 추방한다는 말인줄 알았어 아 이게 번역 번역을 잘못한거 같은데 파티앞께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육시새끼 게임 진짜 아니 그걸 물어볼 필요도 어차피 없잖아 아니 한판 하고나서 파티를 해체 해리고 뭐가 있어 나 그러면 에고르 에고르 나 에고르로 갈게 에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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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에고르 뭐야 추리닝 아저씨 추리닝 아저씨 뭐야? 존나 잘 보이겠는데? 파란색이야 야고르 야고르 누가 봐도 러시아사람인데 야고르 지롱 엠포 습득스킨 어떻게 수정해야 돼 그거 무기고 마음의 상처 카사노바 됐다 방금 다한거 맞지? 그러면 방금 설치한거 맞지? 쭈쭈쭈쭈쭈쭈쭈쭈 수류탄도 아까 있던데 수류탄이랑 뭐 있었지? 몇개 더 있었던데 무사 word 사전경기 구병해야 쏙 들어간다 오오 디스 아아 이 새키야 지금 재미보고 있네 AUG 이번 판에 우리는 감옥으로 간다 이 구역의 교도소장은 바로 나야 다 교화시켜보자 감옥에서 죽으면 바로 블락해 그 자리에서 블락해 센터 트랍포인트 여기야! 첩포메달지 감옥이 멀데? 어디지? 지명이 뭐야? 브라지 프리즌 프리즌 왜 안보이지? 아 진짜 맞춰있다 오른쪽 아래에 있네 간다! 최대한 가까이지면 간다 지금! 지금! 지금 갈수나 있나? 나카다 지급혀 나카다 지급혀 조여 가라 조여 가라 밑에 구경하면서 가자 경치 좋다 이거 풀었다가 떼다 해도 되지 않나? 풀었다가 떼다 해도 돼 갈수 있어 뭐지 뭐 총알 날아왔는데 방금 느긋하다 야 맵 봐봐 진짜 미친 자동 방금 끼고 있어 어 냄새 어 냄새 뿌직뿌직뿌직 어제 좀 어제 먹은 불닭볶음면이 불방구가 돼서 너 핵불닭 먹었어? 아직 안먹었어 그거 먹으면 한 3일동안 방송 못할거 같아가지고 먹지 먹지마 먹지마 그냥 프리즌 갈거야 진짜 프리즌 가야되 꼭 당연히 가야지 뭐 가야지 지금 뭐 가짜로 갈거라고? 가수 있나 있나 지금? 어? 김도니 여기 살아? 어? 김도니 여기 살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야 이거 다리로 가자 다리로 왼쪽으로 해서 다리로 올라가자 어 오케이 힘내요 어 끔찍하다 확찐자 도착우시마시타 도착우시마시타 인도님이랑 같이 람 아 정문으로 입성한다 아 가자 자 우리 여기서 파밍 다하고 헬리콥터 타고 탈출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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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란상자 오오 이 총은 뭐지? 어디가 먹을게 많을까? 그 지하 지하 내려가야돼 지하 내려간게 어디였었지 근데? 도전가 소리나는데 이 총은 뭐고 이 총은 뭐야? 어느게 더 좋은거지? 이 녹색빛깔 하얀빛깔 녹색이 약간 등급이 높은거겠지 여깃네 도시야 내려간게 찾았어? 응 난 내려와있어 난 올라가고 있어 난 올라갈게 너희들 내려가 같이 따로따로 먹자 나 여기 먹을거가 많은거 같애 소리가 많이 난다 헤매는중 오오 나 돈더미 찾았어 돈더미 방방 떠있는거잖아 빨리 먹어달라고 돈더미 찾았어 오케이 5600 지하 지하 어디로 내려갔어? 나 아까 갔다갔는데 야 나 6800원 있어 6800원 개많이 먹었다 6800원? 어 어디로 내려갔어 문 옆에 바로 내려가는데 있던데 그 문 입구에? 입구에 그 들어가는데 바로 사이드에 있더라고 온다 온다 여기서 죽으시면 적들이 일부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죽였는데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나를 나를 지켜주시오 가고있어 가고있어 어 올라가는 길 좀 찾아볼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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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차로 치였어? 어 차에 디바당했어 내가 죽였는데 어 아 차에 치였어 어 어 왔다 이거 뭐야 이거 지뢰 아냐 이거? 그거 내가 한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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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놈 다 다 쪘어? 이거 야 이거 태준아 태준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야 너 니네 니네 내 돈 좀 줄까? 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야 용돈 세배 돈 줄게 세배하면 아아 자 세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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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뒤로 갈게 네배하면 안 돼? 네배하면 네배로 줄거야? 야 와 센즈 흐헣 와 센즈 네배하면 네배로 줄거야? 어 헬기 있다 헬기 야 헬기 어 가자 가자 헬기 가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바로 다 했어? 팜이 다 했어? 팜이 다 했다는데? 김도님? 지아는 다 털었어 어 그럼 내려갈게 간다 가스 온다 가스 온다 가스 온다 어 야 이거 딴 데 못하냐 이거 자리 변경 안 돼? 어 됐다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오케이 오케이 어 내 오른쪽 내inent 본격 아 왼쪽 내 오른쪽 아 내 오른쪽 내 오른쪽 레츠 몇 비릿 레츠 김 똑ית 빠바바 uh paradigm 아마 중 우리 어디가는거야? 오빠바 스테디엄 야 스테디엄 스테디엄 이럴 거야 스테디엄 스테디엄 나 찍어놓게 스테디엄 찍어놨어 야 이거 뭐 유도 유도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으면 그냥 뒤지던데? 그러면 탈출 탈출 플랫 뿌리면 돼 그냥 내리면 되지 않아? 로이트 오프레이션 그냥 내려 로이트 오프레이션 미사일 나오면 그냥 내릴거야 나 그냥 그러니까 아가가 나카서도 있고 낙카서도 있고 그잖아 해기 소리가 왜 이래? 고장났어 해기 소리가 옥상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저기 아 진짜? 옥상을 먹으면은 그냥 저 아래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뭐야? 아이템! 아이템 있어 아이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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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테나다 안테나 어 내릴거야? 안테나 예초기 소리가 어 나 내린다 내렸다 근데 여기서 뭐해? 나 내렸어 뭐하냐 뭐하냐고? 진짜 뭐하지? 여기 안 세워져? 김돈을 거기서 살아 아니 여기 온대메 여기 내린대메 아니 여기 내린대메 아하하하하 김돈은 거기서 살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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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붙었어 불붙었어 내려 내려 불붙었어 내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태준아 야 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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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됐어 어 불꽃불꽃 아 나 잘못 눌렀어 잘못 나 이거 아니 술인줄 알았는데 술인줄 꺼냈는데 불붙었어 칵테일 아니야? 칵테일이잖아 야 뭘 놓고 칵테일이면 술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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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지금 야아 그걸로 될냐고 아 이게 지라하지마 진짜 지라하지마 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 흫흫흫흫 items 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 갈럴갈럴갈럴갈럴 갈럴갈럴갈럴갈럴갈럴 야 이거 수줏탄 못 던지나 저기 핫 쏜다 자 탑승 아어우 탑승 같이 가다 탔어 오 나 갈릴 뻔 나 밖으로 갈릴 뻔 갈릴? 자 보이면 저기에 발표하면 돼 발표하면 된다 오케이 과제 발표한다 어 오케이 조개 과제 발표 난 그냥 내려야지 발표시간 왜 이렇게 안보여 저기 3명이나 있는데 야 나무 나무 조심해 나무 조심해 야 이제 그만 내리잖아 너무 무섭다 야 총 날라온다 총 날라온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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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발표 중 어벤더 위험 위험 어벤더십 어벤더십 여기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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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태준 그 건물에 있어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로 들어간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태준 태준 죽었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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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람 있었는데 위에 이 건물이 사람 있었어 어 위에 위에 섬 있었어 내가 빠져야겠다 오케이 싸우고 있니? 이거 실드를 채우고 와야돼 내가 어 뭐지? 실드 하나 줄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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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볼게 총알이 어디서 나온거야 진짜 개똥 개똥 맛나는 게임 똥 맛나는 게임 한우 컷 나 그쪽 합류할게 아 어 난 똘똘이 똘똘이 쪽에 붙었어 나는 아 이쪽으로 와 어 옥상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죽이자 오케이 나 올라간 중 조심 데이트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 이게 이게 램7이 뭐야 이거 이것도 괜찮은거야 이거 돌격소송 이거 돌격소송 이거 어 램7 개사기라고? 오케이 램7 개사기 여기서 똥사람 지원해줘야겠다 보무소리 벽뒤서 난다 거기서 살아있어? 저기있어? 길을 모르겠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거 같아 지금 병원인데 옥상 쪽에 사람이 없어 그 헬리콥터 있는 쪽 봐봐 헬리콥터? 어 지도에 헬리콥터 찍혀있잖아 어 그거 보이는데 거기에 세명 있었거든 어 어 방사판 있다고? 아 와 근데 확대 장난 아니다 아 보물 소리가 나네 거치하면 반동이 좀 줄지 않나요? 요 위다 거기있어? 내가 그리로 갈까? 저기 밑에 맛있는거 있는거 같은데 김도님 나를 업무해줘 어디? 오케이 밑에 봐봐 저기 밑에 맛있는거 보이지? 어 업무해줄게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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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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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 컷 어? 한 놈 컷? 그럼 한 놈 더 있겠네? 원래 바로 죽은거 보니깐 없는거 같은데 어 뒤에 뒤에 있다 왔다왔다 왔다 낚아 세 총 그 놈! 잡았어 잡았어 나 굴라고 왔어 잡았어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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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안에 굴라고 왔다 또 사람 있어? 어 뭐야 나 바로 왔는데? 바로 싸워 이새끼 유인했어 잘하네 예아 F**k you F**k you 테즈야 뒤에 뒤에 여기 여기 뭐야 다 굴라고 갔어 지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바깥쪽 오른쪽 오른쪽 A T T T T 바로바로 대체하고 있어 오케이 A가 나 있는 데로와 흐흐흑 흐흑 어 있다 있다 포착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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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어디갔어 저리로가자 저 캐스트로가자 캐스트 어어 확보로가자 한대도 안맞았다 이놈아 오케이 예야 믿고있었지 날 믿고있었다고 간다아 굴라그의 왕이다 보아라 굴라그의 왕이다 우리 이제 확보로가고있어 오케이 슉 무기가 무기가 아이템 아이템 없어 오 확보 여기쓰면 어그로 끌리는거 아냐 아니 애들 막 모이는거 그런거 아니겠지 그런거 없어 흐오오 날아갔다 오 뭔가 나왔어 P구공이다 나야? Actually 내가 위에서 정찰을 받 supported 아 봐줄게 M13 써클 축소 시작 기본 반사 조준격 뭐야 깜짝이야 자동이였네 네네 다 다 모였다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 브라더스 다 모였다 어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지 이 게임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가운데네 얼마 안걸려 그니까 그 아예 없는거랑 무장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거 같아 몇개만 먹어도 그냥 어 살아나도 반타스 두개나 주고 빙부격차를 상당히 많이 줄여놨어 발소리 들린거 같은데 보물소리 보물소리 보물 이거 뭐야 천장에있나? 옥상에 있는거 같은데 보물소리 테르미 수류탄 나 테르미 이것도 쿠킹되나? 어 되돼돼 소리가 들리긴하는데 잠깐 이거 소리 뭐야 수류탄소리 나야 나야 오케이 요 위에 내 머리 위에 소리 난다 아 위에있네 또 못올라가지 이쪽 옥상에서 먹을 수 있으려나 올라가서 먹었어 벌써 아 그래? 올 이쪽에도 있는거 같은데 아 반대쪽에도 있네 흐잇 되지 않을까 흐잇 아 안되네 여기서 옥상각인데 응 아 얘들이 FPS원존데 하면 하지 찐따 같긴하지만 잘 만들지 얘들이 원존데 그래도 콜업이 원존데 후발주작이네 퀘스트 퀘스트 따라가자 확보 원조 맞지 아닌데 안되면 안되지 오래 가냐 안가냐 이 문제지만 자 확보로 가자 어 오케이 부활자금 부활자금 할인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르코프가 유니크한게 아닐까 개쉽돈깸 아니 솔직히 말해서 타르코프 게임성에 이 그래픽이고 어 이 매치속도고 10깍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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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아 나 차타고 갈게 그냥 여기 확보가 어디야 위에다 2층이다 2층 컷 어머어머어머 또 들어올수있다 어머 뒤쪽도 봐야되 내 뒤에 볼게 어 아 김도가하고 김도가 저 멀리있는데 차타고 갈게 쟤 혼자였나 들어갈지도 몰라 혹시 야 쪽쏜다 나한테 쪽쏜다 야악 위에있다 우리 건물위에있다 건물위에있다 아아아악 아이고아이고 안돼야돼 우리는 김도를 저장하시고 야야야 고수야 고수 고수 옥상에 있어 옥상에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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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네네 네네 대장하자 장궁의 총 레이더트론 와 그걸 차창으로 그냥 맞춰서 쓰러뜨려 버리네 배렐 고수 고수 자 붙어졌어 자 이거 확보하고 교배! 아 교체 4,500원 나 살릴수있어 바로 옆에서 살릴수있어 하지만 그 녀석이 있다는거 생각해야돼 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 고약한 녀석들이 있단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우리가 여기서 존버하자 저 위에 있는 애들 때문에 여기서 건물에서 멀어지면 바로 뒤져 징징징징 헬기는 보이네 헬기 보이네 어? 잠깐만 하강 아 줄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 하강만 돼 내려가기만 돼 의무병 의무병 하강 열 여덟명 아 열 십 아 서른 일곱명 남았네 옆방으로 가자 우리 옆 건물로 이동해서 가자 오케이 간다 간다 경찰격 수입 파켓 보인다 여기 있었어 오케이 살릴나라 테드 조심해 이쪽에서 볼게 똘똘 똘 들어갔나 그 건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 근데 진짜 이거 살리기 힘들다 클레이모 설치한 소리 1층에 있을걸 클레이모에 뭐 소리 들리지 문 닫아놓을게 살리기 야 뭐야 갑자기 긴박한 음악이 나와 어 안전지대 지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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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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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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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 안에 있어 차 안에 어깨어 나 7줄 문에도 있다 문에도 있다 나 다시 가 나 갈게 오오오오오오 내가 내 김도 살릴게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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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저기 수 있다 저기 수 있다 저기 수 있다 아 나 실드 없다 이 실드 이 게임은 죽어있어도 좋은 기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어우 뭐야 자 우리 함께 해야돼 함께 해야돼 과륵cionalrete 부활하라 구해 후어어어 involved 이야 기붘지 자 usa 가윽 가루ики 조형기 부활하낭 Texas 오케이 transformed 으아아아아아하 기부쥐이ㅜ 자 자 띄어thoodalle 고호코어 고 taco 으아아야야야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야악 앞에 있어 앞핏어 자 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아 나 살릴 수 있어 애들아 나 살릴 수 있어 간다 간다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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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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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어 문 닫어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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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방 방탄팩 있는 사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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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채워야 돼 앞에 가서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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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따라와 따라와 오케오케 안 보였다 저기 앞에 몰살 5위 일렬로 시작했다 일렬로 까비까비 건물 아래서 싸우니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모두 파티 오늘 게임에서 출방 모두 출바 또 가 또 출발 1등 한번 해야지 또 출발 어 그래 그래 준비 출발 고 아 근데 또 사람 1등 해봤어 아니 못했어 2등이 2등이 최고야 어 그래 응 고! 아 방금 잘했는데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아니 벌써 강아지 지금 12시간 했어 12시간 정성기 때 또 삶 한 30시간 했잖아 방종도 습관이야 그쵸 얼마나 방종을 많이 한거야 아니 근데 이 게임 그거긴 해 이걸 작작하고 만든 게임은 아니고 있는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좀 납작 빠진 느낌이긴 해 그 김도님 제일 힘들고 민감하고 방송 끄고 싶은 날 누가 그 말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제일 힘들고 아파서 씨름씨름 하는데 방송 끄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 니가 해줘 전화해서 해줘 한번 모닝콜로 만들어 놓을게 내가 어허 사면 오 오 오